Hi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영어 미술 지도자 과정 Blended Learning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lended Learning 수업은 전통적인 면대면 교실 수업과 온라인 사이버 화상 수업을 접목한 형태를 말합니다. Blended Learning은 면대면 수업의 장점과 온라인 수업의 장점만 채택한 교육이므로 21세기 가장 교육적 효과가 높은 새로운 교육 형태입니다. 본인은 2008년부터 Blended Learning 스타일의 교육을 정규대학교에서 시도해본 결과 교육적 성과를 입증하여 영어 미술 과정에도 2018년부터 Blended Learning 스타일의 교육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Blended Learning은 Face-to-Face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합친 혼합교육을 Blend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혼합형 학습, Blended Learning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학습과 면대면 학습이 혼합된 학습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2010년 미국 교육부에서 실시한 Blended Learning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100% 면대면 혹은 온라인 강의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위키백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Blended Learning은 면대면 수업의 장점인 Motivation, 동기부여, Personalization, 개인화, Feedback, Fluency, Listening, Laser, 틀에 있는 거죠. 그 다음 Reliance, 상황의 관련성이 있고, Relationship, 서로의 관계가 맺어지고, Discipline, 약간의 훈련적인 틀에 박혀있는 그런 것들이 면대면 수업의 장점이라면, 또 온라인 수업의 장점인 Mobility,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Structure, 이거는 약간 테크놀라지 속에 데이터 안에 이루어진 구조라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Tracking and Control, Self-Study, 자율학습 이루어지고, Reduce Cost, 비용 절감, Global Reach, 그래서 글로벌에 도달하게 되는 것들이 여기 온라인 수업의 장점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Blended Learning은 위 두 가지 장점만을 취한 교육의 성과가 가장 높은 수업 형태입니다. 본 영어 미술 과정, Blended 과정에서도 화상을 통한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중간과 학기 말에서는 면대면 수업으로 마무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업 형태를 또 채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보다 좀 더 액티비티한 수업이므로 거리상의 제약을 받으신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Blended Learning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현재 이 Blended Learning 수업을 마치고 교육기관을 오픈하셔서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Blended Learning 수업을 통해서 영어 미술 과정을 만나시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셔서 여러분의 부의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Bye-bye!